전세계의 27%가 쓴다는 이것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 세계적인 지구에 아름다운 지구 193개국 2019년 11월 기준 유엔 가입국 53개국 중국, 인도,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칠레, 러시아, 필리핀, 모리셔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홍콩,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캐나다, 크로아티아, 이란, 쿠웨이트, 스페인, 호주, 폴란드,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포르투갈, 독일, 헝가리, 그리스, 폴리네시아, 핀란드, 카타르, 체코, 스위스, 중앙아프리카, 슬로베니아, 브라질, 대망, 우크라이나,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파나마, 프랑스, 영국, 찌브롤터, 모로코, 미투아니아, 이스라엘, 일본 미53개국의 KYK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언어도, 생김새도, 문화도, 지역도 다르지만 전세계의 27%는 김영규 환원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김영규 환원수 전세계 96개국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